어르신의 존엄성을 해치는 일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지 않겠습니다. 어르신 인권존중 존엄케어 실천 나는 어떤 이유라도 어르신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성적 공격 및 경제적 자치와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와 강의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. 노인학대 노 노인공격 예스 오늘도 사랑으로 섬기게 했습니다. 사랑으로 만들게 했습니다. 내려진 여러분 힘내세요. 화이팅. 7개월이 7월달에 오셨는데 7월달인데 7월달인데 잘 오세요.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먼저 행복하십시오. 사랑의 선생님들이 저분 사랑의 마음을 먼저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은 계속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. 저는 잠깐 떠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좋은 사람이 왔다 갔다 이 정도의 추억으로만 남았습니다. 좋은 놈이었어요. 너무 우리 시설에 큰 도움을 주셨어요. 너무 감사하고 박수도 쳐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람에게 사랑을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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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 옷이, 옷이 다 와서 그래요, 어르신. 어르신, 여기가 우리 사낭의 집 시설이에요. 여기가 집. 이게 크죠? 네. 시원하고 좋죠? 여기 바깥에서. 이제 봄 되면 우리도 와요. 그리고 바깥에 불고 들어갈 거예요. 바람이 아까 난 불었는데 불이 있어요. 여기 와가세요. 여기 바람은 괜찮아요? 네. 봄이 오래나봐요, 어르신들. 아, 좋아요. 사랑해요. 하하하하 미니 마사시 기회에 잘 수 있습니다. 잘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고자님, 잘 먹겠습니다. 고고자님,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어요 여기 좀 봐주세요 제가 방문 요양 하시면서 많이 힘들었잖아요 한해 어떻게 보내셨어요 항상 더 즐거운 마음으로 부모님 모시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세요 2022년도 새해잖아요 올 한해도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화이팅 힘내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